저기요, 계세요? 네. 그런데 원래 그렇게 말수가 적으세요? 좀 소심하신가? 모르는 사람이라 할 말 없어서 그래요. 성격... 모르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. 없으시구나. 그럼 더 말은 안 걸게요. 대신 저 노래라도 한 곡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? 무슨 노래요? 아, 글쎄요. 뭐랄까. 영혼을 위로해 주는 노래? 네, 위로가 필요합니다. 도대체 어쩌다 내가 여기 와 있는지. 그쵸. 도망가고 싶죠. 아, 선곡 죽인다. 우리 가자.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. 저기, 들으신다면서요.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.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.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. 너랑 있을게.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. 있을까 두려울게. 어디를 간다 해도. 우리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. 너라서 나는 충분해. 나를 봐, 눈 맞춰줄래.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. 지금 나랑 도망가자. 저 그럼 이만. 뭐야? 아, 진짜 딱 한 곡이야?